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의 체질 채널입니다. 오늘은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식품과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현대인들은 스트레스, 불규칙한 식습관,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체내에 독소가 쌓이기 쉬워요.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변비가 생기거나 여드름이 나고 입에서 구취가 나거나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식품과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첫번째, 녹차.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.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. 또 녹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. 두번째, 레몬.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.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데 효과적이에요. 레몬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. 게다가 레몬은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. 세번째, 생강.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.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. 또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. 생강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요. 식사 후에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번째, 마늘. 마늘.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.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. 또 마늘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. 마늘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. 다섯번째, 해조류. 해조류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. 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. 또 해조류는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이 돼요.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.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